안녕 여기 너무 예쁘지 않니? 이거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 뜨면 돼 아니 공짜지 창비 여기 너무 예쁘지 않니?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 먹었어 먹을 거 없나 우리? 그렇다면 진짜 콜롱 생산이 나라야 대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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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아하하 아 나 이거 나 근데 생이 어디있는 곳이 들어 그러게 inequ이기 때문에 알게 아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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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씻을봐 손 씻을봐 다 먹었어요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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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다 먹었어요 저기요 다 먹었어요 감동을 또 여기서 맛보는 거 아니야? 감동빵은 따라갈까? 두 개 하나 먹을까? 하나만 먹자 두 개 먹자 두 개? 칼라멜은 포도에 완벽하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계신지? 아님, 나쁘지 않네 여기 오셔야 돼 근데 이..그러니까 좀 아깝다 날씨가 안좋아 그때 와도 문제였어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색감이 진짜 예쁘다 나중에 간식으로 손을 안으로 가는 저희 마저 가서 또 뼈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존맛을 주지 않았습니다. 주인다이프 소스 해맑니다. 봉지에 왔어요 사은 사이 비쌌하게 공구에 방문을 해줘요 공구에 백목을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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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야 아STAB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